자 이제 양팀 대망의 결승전 자 우리 혜리씨의 첫번째 드로 네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요 아니야 그만 그만 오버페이스인가요? 자 일단 첫번째 드로는 스톤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얘 한번도 성공을 못해 의욕이 조금 앞설 수가 있어요 선수들이 네 자 LPG의 첫번째 라니 선수에 들어옵니다 갑니다 네 스톤이 좀 약한데요 스톤이도 어금 약할 것 같은데 네 어우 귬을 떠는 아 생각 귬을 떠는 아 생각 외산비로 지금 달고 왔어요 자 지금 스웨픽을 통해서 라인에 걸쳤나요 자 심판의 판정 라인에 걸쳤나요 이게 뭐야 자 안 걸쳤어요 네 정확한 가드를 그래도 안 걸쳤지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포지션으로 네 맞습니다 일단 LPG가 첫번째 스톤을 놨고 두번째 이제 걸스데이에 한 손으로 스톤을 드는 미나 선수의 또 세게 해도 될 듯 두번째 드록 갑니다 네 스톤 괜찮습니다 따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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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잘 들어갔어요 네 현재 스톤은 일단 1대 0이 되는거죠 닦지 말라고 하면 진짜 안 닦아야 돼 네 자 이제 LPG의 지원 선수인데요 네 두번째로 출발합니다 어 이번에 스톤 되찾습니다 닦아요 정 다 혼자 갈 수 있는 스톤인데요 네 쳐서 우리 스톤 안에 넣는 작전입니다 태비라는 작전이 탑승했습니다 와우 네 이야 돌정 중앙까지 엄마 LPG 노려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드 위치에 있는 두번째 스톤도 또 넣기가 좋은 위치니까요 네 좋습니다 으마야 얘를 세게 때려 엄청 세게 얘를 네 월세이 이제 중요한 세번째 두로 으마가 왔습니다 화이팅 네 오픈을 시도를 해야죠 네 오 네 정중간 네 딱아 딱아 지금 강하게 밀어붙여 왔는데요 후크라인을 지나가서 그냥 좀 틀려졌고요 네 좀 틀려졌네요 틀려졌고요 계속 스위팅하면 나가겠죠 으아 아이고 짠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잘 언니 여러 편이 세게 틀려요 화이팅 직진 자 큰 힘으로 직진해서 나간다면 다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고 됐습니다 네 자 힘이 좋은데요 자 힘이 좋은데요 네 자 방향이 좋아요 방향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자 방향이 좋은데요 다들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이 들어가서 중요합니다 다시 시켜봐야 됩니다 다시 시켜봐야 됩니다 다시 시켜봐야 됩니다 다시 시켜봐야 됩니다 들어왔나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방향이 좋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방향이 좋은데요 일단은 하나를 쳤고요 아 어라 저 하나를 거둬내면서 자 거둬내줍니다 자 1핸드는 SPG가 1대 0으로 리드를 잡은 채 2핸드로 향합니다 축하합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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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문제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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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